대의 47 넘어왔구요. 첫번째 문제는 글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저는 프랑스의 인지과학자 프랭크 라무스, 전문가 하세요. 이 전문가가 뭔가를 발견한 겁니다. That is a 사실을 발견했겠죠? 인간의 유아, 인펀치란 말은 아기를 말하는데, 피피가 있으니까 길러진 아기겠죠? 프랑스를 말하고 있는 가정에서까지 말하면 됩니다. 즉 이만큼이 꾸며지고 있는게 되는데, 늘 말하지만 피피는 뭐뭐 되어진, 동사 레지가 기르다니까 길러짐을 당한 아기들입니다. 얘네가 구분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다른 언어들, 어떤 다른 언어인가 봤더니, 이때 말한 대의는 바로 그 아기들이 되겠죠? 걔네가 들었던 언어입니다. 뭐를 통해서? 바로 스피커를 통해서 말이죠. 즉, 스피커에서 다른 언어들 나오는데, 프랑스에서 길러지는 아기들은 그걸 듣고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과학자 라무스는 사용했다는 얘기야. 바로 비율을 사용했죠? 어떤 비율인가 꾸며주는 겁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 아기들이 썩이란 말은 빤거거든? 뭘 빨았냐면 그들의 고무 젖꼭지를 빤거죠. 어허, 재밌죠? 즉, 언어가 바뀔 때마다 고무 젖꼭지를 빠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더 빨리 빨거나, 더 늦게 빨거나 이런 얘기야. 이거를 뭐로써 이용했는가 봤더니, 증거로써 이용한 겁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그들의 관심의 수준. 즉, 관심 수준이 달라지면 젖꼭지를 빠는 뭐가? 그렇지.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이때 말한 히는 앞에 나온 그 박사 라무스를 말합니다. 그가 알아냈습니다. that real한 사실을 알아낸 거죠. 뭐 이후에? listening to니까 문장들을 들은 이후에, 이번에는 다른 나라 언어인 네덜란드어로 말되어지는 문장을 들은 다음에, 이때 말한 히는 계속 그 아기들입니다. 인식했다는 거야. 이때 어차인지는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유는 뒤에 뭐가 나오기 때문이야? 그렇죠. 동사가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이야. 즉, 이때는 인식했다 뒤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된 걸 알 수 있겠죠? 즉, that yeah라는 사실을 인식한 거고, 뒤는 새로운 문장이야. 언어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거야. 참고로 헤드피피란 말은 더 과거에 일어난 거죠. 인식했던 것보다 더 과거에, 즉 변화가 생기고 잠시 후에 인식한 거란 얘기입니다. when부터 봐야겠죠? 뭐가? 지금 언어가 나오고 있는 시끄러운 스피커가 바뀌었단 말이야. 어디로? 이제 네덜란드에서 일본어로 바뀐 거죠. 자, 이때쯤 되면 애가 뭐 했을까? 그렇지. 그 접꼭지 빠는 비율 자체가 달라졌겠죠. 그건 뭘 뜻하는 거야? 그들의 관심 수준도 달라졌다는 걸 말하는 거야. 자, 일단 중요한 건 역적 d라고 했으니까 but 이하를 보도록 하죠. 하지만 놀라움을 주는 발견은 바로 that 이하였다는 거야. 뭔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아기들은 could을 하시니까 만들 수 없었대요. 뭐를? 이러한 구분을. 자, 왜 만들 수 없었는가 그 이유가 나오겠죠? 만약부터 묻고 봅시다. 자, 이때 말할 레코딩이란 말은 녹음된 음성을 말하겠죠? 그것들이 플레이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backboard란 말은 거꾸로 재생되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즉, 달리 말하자면 그 아기들은 아마도 이해했다는 얘기죠. 뭘 이해했는가? 어떤 특정한 속성이 있다는 거야. 언어의 속성이. that 그것은 어떤 속성이냐. 거꾸로 재생되는 문장에서는 그 속성이 뭐 돼있다? 부족했다는 거죠. 이런 거 빈칸 뚫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기들은 took notice of라고 하는 건 알아차렸다는 얘기야. 바로 그 차이점을 알아차린 거죠. 뭐와 뭐 사이에서? 그치. 그 두 개 언어 사이에서. 따라서란 의미가 되니까. 여기 in other words부터 여기까지가 이 글의 중심 문장이 되겠죠?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언어의 차이는 구분할 수 있어. 다만 거꾸로 재생될 때는 그 차이가 없는 뭔가 특이한 속성이 있겠죠?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은 간단하죠. 아기들은 언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를 찾으면 됩니다. 정답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번이죠. 아이들은 can tell,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참으로 tell apart라고 하는 게 구분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언어를 구분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정답은 2번 되는 거죠. 자, 요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험에 나온 아이들은 프랑스 유아들이었죠? 이 아이들은 다른 언어를 구분할 수 있었어. 다만 차이는 뭐였어? 거꾸로 재생될 때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는 없는 그런 특별한 언어적 특성과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프랑스라고 한정 지었지만 지금 실험하는 과학자가 프랑스인 이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다른 나라 아이들도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일단 내용상 주제를 찾고 주제를 벗어나는 낱말을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의 의학적인 오류는... 어떤 결함인데 생각에서의 결함, 즉 사고상의 결함이란 얘기야. 레럴된 기억나죠? 뭐뭐가 아니라. 즉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실행상의 결함이 아니란 얘기야. 생각이 문제라는 얘기네. 생각. 그것 때문에 결함이 생겨. 어디에서? 의학적인 오류에서. 무섭네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뭐뭐를 통해부터 묶어야겠죠? 어디까지 묶으면 될까요? 컴마 나오죠? 묶어보자 한번. 앰플이란 말은 충분한 이니까 충분한 사용을 통해서. 뭐가 사용되는 거 봤더니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구조화된 의사결정 모델. 이 두 가지가 아주 충분하다고. 그 충분한 사용을 통해서 의학적인 절차, 과정들은 일반적으로 실행되어진다. 수동태가 되겠죠? 자, 그 뒤에 보니까 무엇과 함께 실행되는가? 높은 정확성과 함께. 자, 일단은 어때요? 체크리스트라든가 결정 모델이 풍부하다고. 충분하니까 정확성이 높은 건 당연하겠죠?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늘 그렇듯 역접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어? 아마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부터 묶어보자. 만약 의사가 미스, 놓친다면. 조심하세요. 이때 이디가 나왔다고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반대겠죠? 놓쳤다면이 아니라 놓친다면이라는 얘기야. 뭐를? 뒤에 보니까 나타내는 증상, 즉 의학적으로 발현 증상이라고 하죠? 그런 걸 놓치는 거야. 또는 뭐가 있어? 디드나 룰아웃이란 말은 배제하지 못한다면이라는 얘기야. 뭐를? 대립 가설을. 자, 감사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괄호 묶어본다면 뭐야? 이게 다 안 좋은 거죠. 이런 대립하는 가설 배제했어야 되고 이런 발현 증상 놓치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붙어봅시다. 자, 그 치료는 당연히 우드, 낫. 이때 미시란 말 기억나죠? 고등부에서 미스는 거의 다 충족시키다라는 타동사라고 했죠? 즉, 충족시키지 못할 거란 얘기야. 뭐를? 뒤에 나와 있는 실질적 필요성, 즉 환자가 뭔가 필요한 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거란 얘기죠. 이게 다 뭐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놓친다라거나 아니면 배제하지 않는다. 이건 전부 다 앞에 나와 있던 생각에서의 결함이 된다는 얘기야. 어떤 기술적이라든가 아니면 실행상의 오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의사가 뭔가 실수하면 그 결과는 뭐가 될까? would not be니까 절대 바람직한 원이 아니겠죠. 이때만한 원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결과를 받는 부정 대명사가 되겠죠. 바람직한 결과는 아닐 겁니다. 당연하겠죠? 뭔가 잘못된 거니까. 2번도 문제가 없겠죠. 자, 고전적인 예가 하나 있단 말이야. 이것에 대한. 이게 뜻하는 게 뭐겠어? 그렇지, 앞에 이 표절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의 생각의 결함이겠지. 첫 번째는 발현 증상을 놓치는 거야. 기침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열도 난다. 열나는 걸 미처 못 본 거겠지? 아니면 뭐야? 대립 가설, 즉 이 환자는 기관지염이라고 진단 내렸는데 대립 가설, 즉 기관지염이 아니라 폐렴일 수도 있잖아. 그 폐렴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어야 되는데 배제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야? 폐렴일 가능성도 열어놓은 거죠. 확실하게 기관지염이라고 단정 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관지염 약만 치료한 거란 말이야? 뭐 그런 걸 말하겠죠? 그런 고전적 예가 바로 입니다. 뒤에 나오는 건 바로 오버가 있으니까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 즉 항생제의 남용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앞에 있던 예가 안 좋은 거니까 고전적인 예도 안 좋은 게 나오겠죠? 3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항생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일 수 있겠죠? 뭐에 있어서? 치료하는데 박테리아의 감염을. 항상 중요한 건 역적 다음이니까 항생제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이제 부정적이죠? 뭐에 있어서? 바이러스 감염에서는, 즉 감 잡았겠지만 박테리아 박멸에는 항생제가 끝내줍니다. 하지만 뭐에서는? 그치 바이러스 감염에는 항생제는 쓸모가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의사들이 바이러스에도 항생제를 진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검증, 검사가 있죠? 뭐하기 위한 거야? 돕는 검사야. 결정하는 걸. 자 웨더란 말 기억날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뒤에는 문법적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저는 소스야. 이때는 원천보단 원인이란 의미가 좋아요. sinus infection이란 말은 충농증이니까 충농증의 원인이 이지, 뭐뭐인지 아닌지는. 즉 여기 보니까 바이러스성인지 아니면 박테리아성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문제는 뭐야? 그러나가 나오니까 안 봐도 알겠지. 이런 검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검사하지 않는 것도 첫 문장에 나왔던 생각상의 문제라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왜 검사하지 않는지 이유를 봐야겠지. 이유는 테스트가 이기 때문이야. 첫째 비싸기 때문이네요. 돈 든다고 검사 안 하는 거야. 비크워즈부터 괄호 묻고 뒤를 보도록 하죠. 엔드란 접속사 뒤 동사 이어지죠. 즉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뭐 하는데? 그렇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즉 검사 결과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은 조동사 used 기억나죠? 이건 과거의 습관이지만 중요한 건 과거엔 그랬으나 지금은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 뒤에 병렬구조로 동사가 총 3번이 연결됩니다. 여기 한 번 콤마 나오고 여기 한 번 다시 한 번 콤마 나오고 마지막에 엔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 한 번. 즉 그러한 테스트 검사를 건너뛰곤 했고 건너뛰면 안 되는데. 따라서 박테리아 감염이라고 그냥 추정 가정해 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냥 항생제를 처방하곤 했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과거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잘못된 생각의 오류겠죠. 스킵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관행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not only but also 구문인데요. not only가 문두에 나왔으면 부정어 문두 도치라고 해서 의문문 어순으로 동사가 먼저 나오는 순서가 됩니다. 즉 이렇게 처방한 항생제는 효과적일 뿐 아니라 좀 이상하죠. 이건 지금 잘못 처방한 느낌인데 뭐에 있어서 돕는 데 있어서 극복하는 걸. 바이러스성 감염. 말도 안 되죠. 앞서 공부한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단 말이야. 따라서 5번에 효과적이는 말이 안 되니까 부정접수사 in을 붙여서 ineffective.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로 바꿔야겠죠. 문법적 포인트 하나 본다면 help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to 부정사를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에는 항생제 효과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뭣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도치 않았던 결과 부정접수사 in이 있죠. 의도치 않았던 결과는 바로 that이야 라는 사실인데 우리는 뭐한다는 거야? 이렇게 먹을 필요 없는 항생제를 먹으면 가지게 되는 거죠. 증가하는 숫자의 박테리아 종류를. 샘이 이것도 많이 강조했죠. 어뒤에 많다는 것 뒤에 어브가 나오면 뭐야? 그냥 어랏 어브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많은 박테리아 종류를 가지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여기는 이제 위치와 아가 빠진 거겠죠. 형용사 나오니까 우리말로 하면 저항력 있는 즉 어딘가에 내성이 있는 그런 박테리아 종류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슬픈 예문인데 간접 의문문이에요. 걷던 것, 였던 것, 한때는 아주 유용한 약이었던 것. 즉 여기에 내성 생겼다. 안 봐도 알겠죠? 이게 바로 뭐야? 그렇죠. 여기 있는 바로 항생제를 말하는 게 되겠죠. 항생제가 한때는 유용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경우에 남용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내성이 생겨버려서 실제 박테리아 치료에는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박테리아가 점점 더 많아지는 치명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의학적 우울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뭐야? 기술적이라든가 실행상의 결함이 아니었어. 다 의료진의 생각의 결함이었다는 얘기죠. 요양문을 보도록 하죠. 그렇죠. 대부분의 의료 실수는 기술적 결함보다는 사실상 뭐였다? 사고 과정의 결함에서 비롯되고 더 충격적인 건 이건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뜯기를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가정에 봐요. 네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한 명의 학생을. 그럼 너는 누구야? 아마 교사겠지. 근데 그 학생은 보통 어떤 학생인가 보니까 실패를 하네요. 뭐 하는데? 완수하는데. 자기 워크란 말은 과제나 공부 이런 걸 말하겠죠. 아마도 홈워크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 걸 실패한다는 말은 과제를 잘 안 한단 말이야. 보통 그렇다고요. 자 이때 그 학생은 매니저토라고 하는 건 간신히 뭐뭐하다. 즉 간신히 제출한 거야. 이때 말한 프로젝트는 과제가 되겠죠. 온타임이란 말은 시간에 맞춰 한번 제출한 거야. 올도란 말을 바로 쳐야겠죠. 비록 뭐뭐라고 할지라도. 이때 있은 바로 그 과제인데 그게 지금 어떻다고요? 굉장히 좋은 건 아니라고요. 즉 제출은 했지만 내용은 썩 좋지가 않다는 걸 뜻하는 거야. 자 까지 묶어보자 한번. 가짜 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조는 투 부정사가 되겠죠. 칭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유혹적이란 말이야. 이건 누구 입장이야? 그렇죠. 교사인 너죠. 너는 지금 교사인데 얘는 과제를 안 했던 애인데 어쨌든 제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학생 한번 칭찬해볼까 하는 유혹이 된다는 거야. After all. 모든 게 지나서란 말이니까 결국이란 의미가 되겠죠. The fact. 사실. 대슨 동격이니까 어떤 사실인가 보자. 즉 그 아이가 제출했다는 거야. 무언가. 당연히 이때 말한 무언가는 썩 좋지 못한 걸 말합니다. 안 좋지만 제출은 했다는 사실이야. 그 사실이 뭐라고요? 일종의 향상이라고요. 뭐에 대해서? 그의 과거의 수행에 비해서. 우린 뭘 할 수 있겠어? 그의 과거의 수행은 뭐야? 과제를 아예 안 냈다고. 아예 안 냈던 거에 비해서는 일단 제출했다는 자체가 칭찬할 만한 게 아닌가 하는 유혹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벗 항상 역접 중요하다고 했죠. 명령문이야. 고려해보라는 얘기지. 어떤 거 고려하는 거야? 그 메시지를 한번 고려해봐. 어떤 메시지냐? 대시 꾸며주는 거야. 칭찬한다는 것이 평범한 과제. 그냥 과제를 제출할 뿐이야. 그런 걸 칭찬한다는 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한번 고려해보라는 얘기야. 신주화라는 얘기죠. 교사인 너는 말하겠지. 굿조합. 아주 잘했어.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의미하는 건 이거죠. 굿조합. 잘했어. for someone like you. 너 같은 녀석한테는 이게 잘하는 거지. 야, 이건 뭐야? 상당히 돌려가기죠. 과제도 안 해오던 녀석이. 그나마 해왔네. 참 잘했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그 학생은 어떨까? 뒤에 보니까 아마도 not 이니까 so 그렇게 naive. 순진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만큼? as to think. 기억날 거야. 원래 as, as 동등 비교해서 앞에 부정어 not이 나온다면 so를 써서 강조할 수 있겠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 that 이하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정말 그의 과제가 정말로 all that great, 그렇게 다 잘 된 건지, 정말로 잘 돼서 칭찬하시는 건가? 그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돌려간다는 걸 이해한단 말입니다. 자, by부터 한번 괄을 묶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가 되겠죠. 칭찬하는 것에 의해서. 자, 써보란 말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평균 이하를 말합니다. 평균 이하의 과제를 칭찬하는 것에 의해서 교사인 너는 사실은 보내고 있는 거야. 뭐를?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인가 봤더니 너는 교사인 너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더 낮은 기대치를. 누구에 대해서? 바로 이 학생에 대해서. 그러니 오히려 칭찬의 말이 뭐가 되는 거야? 그 아이는 상처가 되는 거죠. 샘이 날 이 정도밖에 안 만나가 되는 거야. 따라서 만약 교사인 네가 뭐 한다면? 원한다면 너의 칭찬이. 원투는 준사역 동사니까 미래지향적 투부정사겠죠. 효과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까지 묶으면 교사인 너의 칭찬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즉, 여기서 머무러 안 되는 거죠. 부족한 걸 칭찬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부족하다는 걸 알려야겠죠. 그거를 뭔가 찾으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better to say라고 하는 건 to say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거란 얘기야. 이렇게 말하겠죠. 교사인 내가 appreciate, 인정한다, 생각한다, that, 이하라고 너가 일단 끝냈네? 그 과제는 끝냈어. 그것도 정가히 끝냈어. 그건 참 잘했다. 칭찬한다는 얘기야. end가 나고 교사인 나는 생각했어. 대시 빠진 거겠죠. 너의 열어주는 단락, 즉 첫 단락이 어땠다는 거야. 굉장히 흥미가 좋았어. 흥미로웠어. 까지가 다 뭐야? 이만큼은 칭찬이죠. 칭찬했어. 여기서 중요한 건 벗담이겠죠. 야, 다 잘했어. 그러나 나는, 교사인 나는 생각해. 너가, 기억나죠? 조동사 뒤 현재 완료감의 하나 더 과거를 강조한다고 했죠.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뭐를? 더 좋은 일을. 즉, 그것을 조직화한다는 건 너의 과제를 한번 잘 구성해서 더 짜임새 있게 잘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 let's talk about it. 아, how네. let's talk about how. 어떻게 하면 될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를 끌어올리는 정말 참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린 뭘 알 수 있다? 그렇죠. 잘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칭찬만 하지 말고 여기 뒤에 있는 but 이하의 내용, 즉 이런 걸 한번 향상시켜 보자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정답 바로 보이겠죠? 몇 번 되겠어? 그렇지. 정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어컨펜이란 말은 수반되어져야 한다. 뭐에 의해서? 간접 의문문 워시니까 봅시다. 것. 필요로 하는 것. 뭐를? 향상을. 즉, 향상을 필요로 하는 것에 의해서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야. 뭐가? 여기 나왔던 것처럼 너의 칭찬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이해가 듣길 바라고요. 이 글의 핵심 요약을 봅시다. 평소에 과제 완성을 못한 학생이 있습니다. 아마 또 낮은 수준 과제를 냈겠죠. 이때 칭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렇죠. 너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것만 보내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에는 뭐를? 향상을 요하는 말을 수반해라. 이게 참된 교사의 자세다. 이해가 듣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번째 문제는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걸 찾는 거고요. 샘이 늘 말하지만 전체 흐름은 주제를 뜻합니다. 주제는 보통 1번 앞까지, 길게는 1번까지 포함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고 정답은 2, 3, 4번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죠. 먼저 첫 번째 문장 봅시다. aging, 노화라고 하는 건 입니다. 보편적입니다. as is death라고 하는 건 뭐도 그렇듯이?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듯이. 그렇죠. 노화는 보편적이고 죽음도 보편적이란 말이야. 항상 역접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나 간접 의무문이니까 내모 쳐볼게요. 얼마나 빠르게 네가 노화하는가. 그것은 is not. 그렇지 않다. 자, not 뒤에는 뭐가 생략된 겁니까? 보편적인 게 생략된 거겠죠. 즉 보편적이지 않다. 이 말은 뭐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늘른 속도는 말이죠. 두 번째, nor. 부정어가 문두에 나오면 뒤에는 의문문 어순의 도치가 되죠. 그래서 is가 먼저 나온 거야. 또한 뭐뭐가 아니다. 너 자신만의 개인적 수명도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않다는 얘기야. 앞에 부정어가 나올 때만 노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즉 보편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너의 개인적 수명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일단 주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죽음과 노화는 보편적이지만 모든 사람한테 똑같지 않다는 얘기야. 자, 일단 상관접속사 보스 A&B 봅시다. 양자 긍정이라고 해서 둘 다 그렇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비율입니다. at which, 그 비율에 대해서 네가 뭐하는 거야? 노화하는 거죠. 즉, 여러분이 노화하는 비율.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시간. 어디에서의? on earth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즉, 여러분이 현재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시간. 이 두 가지는 뭐다? are under more control. 더 많은 통제하에 있다는 말은 뭐야? 네가 마음먹으면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가 노화하는 비율도 늦출 수 있고 네가 지구상에 사는 시간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뭐보다? 네가 어쩌면 꿈꾸는 것보다 네가 꿈꾸는 게 80세야? 아니야, 90세, 100세 할 수 있어. 더 있습니다. 뭐보다? 과학자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최근까지. 최근에 과학자는 뭐 인간 90세 정도 상상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100세, 110세까지 뭐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1번 어때요? 완벽히 이어지고 있죠. 주제는 뭐야? 인간의 노화, 수명 이런 게 지금까지 생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번부터 잘 봐야 됩니다. 폭발하고 있는 연구, 엄청나게 증가하는 연구라는 얘기입니다. 무엇 속으로? 노화와 관련 질병들에 대해서. 그게 지금 뭐하고 있다는 말이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의 놀라움을 주는. 인간은 놀라움을 주는 겁니다. pp는 놀라움을 받는 거고요. 놀라움을 주는 프로스펙츠,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늘날 노화와 노화 관련 질병들에 대한 뭐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연구가? 획기적인 미래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완벽히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자, 그런 최근의 뭐가? 연구들이 지금 놀래키는 중이야. 똑같아. ing는 뭐뭐를 주는 거야, 감정을. 누구를 놀래키는 겁니까? 보니까 과학자들 놀래키고, 심지어 우리도 놀래키고 있다는 얘기야. 자,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 과학자들이 드디어 엔터, 입장했기 때문이겠죠? 어떤 테리토리, 즉 영역에 진입한 겁니다. 근데 그 영역은 never pp니까 결코 뭐했던, 전에 탐험된 적이 없었던 그런 영역이라는 얘기야. 컴마 나오고 뒤에 분사문이겠죠? 뭔가를 목격하면서, 자, 괄호치면 삽입 형태겠죠? 여지껏 더 가까이 간 적이 없는 범위에서, 즉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에서, 뭐를 목격하면선가 봤더니, 궁극적인 생물학적 신비로움, 미스터리겠죠? 삶과 죽음의 미스터리를 목격하면서까지 묶어야 됩니다. 앞에 나온 never부터 이만큼 한번 묶이는 거고요. 여기는 as부터 또 한번 묶이면 되겠죠? 즉 최근 연구가 드디어 삶과 죽음의 미스터리를 서서히 밝혀내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완벽히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문장 보도록 하죠. 노화하고 있는 인구들이, 즉 노령인구가 are not, 아닙니다. The main driver라고 하는 건 주된 동력, 즉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증가, 즉 어디에서? 국가 보건 지출에서, 자, 좀 이상하죠? 갑자기 국가 보건 지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노인들 때문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수명 연장에 대한 거랑 관계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4번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여기는 죽격 관계대명서 위치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여기 있는 연간 국가 보건 지출의 상생은 주로 뭐뭐 때문이라는 얘기야. 바로 증가하는 소득과 비싼 새로운 의료 기술 때문이다. 라는 얘기야. 전혀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고 우린 다시 5번으로 갑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는 자, for the first time이니까 처음으로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드디어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야. 왜이란 말은 길, 방법을 약속하는 겁니다.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수명을,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두려움을, 즉 노화의 두려움을. 자, 이 일은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 기술들이 인간의 노화를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됐기를 바라고요.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는 인간 수명 연장 가능성, 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면서 과학의 중요한 발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한 문장 요약입니다. 먼저 요약문을 보도록 하죠. 조언은 the fact, 사실이고요. 동격의 대시 나옵니다. 그 유명한 더 플라스 비교급, 더 플라스 비교급이죠. 더 많이 뭐뭐 할수록 더 많이 뭐뭐 한다는 패턴입니다. 자, 일단 더 많이 뭐뭐 할수록 형용사가 보이고 있죠. 늘 그렇지만 두 개, 두 개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개짜리 뭐 하는 거다? 버리는 카드입니다. 이거 고르면 안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어떤 소비자 제품, 즉 소비자가 뭐뭐 할수록이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로 접근 가능할수록, 또는 더 바람직할수록, 우리 소비자는 사용한다는 거야. 바로 앞에 나온 그걸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즉, 접근 가능성이 더 좋으면 많이 쓰는 거냐, 더 바람직한 거면 많이 쓰는 거냐, 그걸 찾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그렇다는 사실이 주어고요. 그 사실이 이끈다는 거야. 우리가 뭐 하도록? 투부정사 미래장적이죠. 소비하도록. 음식을 소비하는데 문제는 무엇무엇에 대한 고려도 없이, 즉, 그 음식에 대한 뭐를 고려하지 않고란 뜻이니까, 우린 앞에 나왔던 이 소비제가 바로 음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음식이 더 접근 가능하면 이것도 고려하지 않고 막 먹는다는 얘기고, 음식의 바람직한 거라면 뭐도 고려하지 않고 막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보니까 똑같이 두 개씩 있겠죠. 먼저 flavor라고 하는 건 맛, 풍미 이런 게 되겠고, 두 번째, wholesomeness라고 하는 건 몸의 좋음, 건전함, 유익함 같은 게 됩니다. 자, 바로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은 if부터 콤마까지 묶어보면 되겠지. 만약 우리가, 소비자는 우리가 찾을 수 없다면, 제품을 at all, 전혀 못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not과 at all이 묶이면 강조가 되죠. 전혀 못 찾는다면, 소비자인 우리는 당연히 그걸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것을 당연하죠. 없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나옵니다. and, 만약부터 또 한 번 묶어봐야겠죠. 이만큼 묶어봅시다. 만약 하나의 제품이 있다면, 뭐 속에 있다는 거야? 쉬운 도달 범위, 어디서든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자, 정답의 근거가 나왔죠.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접근 가능하다. 정답은 1번과 2번으로 압축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not only, 부정어 문대오면 주어동사 도치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뒤에 but also가 보이는 패턴입니다. 앞에 not이 있으니까 이것처럼 not at all 형태로 강조하고 있는 게 되겠죠. 즉, 동사가 먼저 나와서 be likely to 기억나죠? 뭐 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소비자인 우리는 뭐니까 더 많이 그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즉, 접근 가능성이 높을수록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만일 우리가 뭐 한다면, already니까 이미 사용 중이라면, 그 접근 가능한 제품을 이미 사용 중이라면, 우리는 tend to 기억나죠? 뭐 많은 경향이 있다. 그거를 더 자주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즉, 접근 가능성 높을수록 더 많이 쓴다. 접근 가능성이 많을수록 더 많이 사용한다. 박스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죠? 공급이라고 하는 건 doesn't only meet. 기억나죠? meet이라고 하는 건 충족시키다는 뜻이니까, 오직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즉,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동사죠. 자극한다는 거야. 뭘 자극해? 수요를 자극한다는 거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공급이 아주 많아. 그래서 접근 가능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쓴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핵심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조는 바로 그러한 수요야. 이때만은 eat이라고 하는 건 공급이겠죠? 공급이 자극하는 수요는 아마도 뭐일 수 있다? 충동적인 수요일 수 있다는 얘기야. 너무나 많으니까 충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역접 늘 중요하다고 했죠? 그것은 의미합니다. 판매를. 즉, 다른 말로 소비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엄청나게 접근 가능하면 엄청나게 많이 소비한다. 판매한다. 자, that's not to say that이라고 하는 건 that 이하를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즉, 공급이라고 하는 게 결정한다. 수요를. 즉,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do not have to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다. 소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죠?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제품을 소비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제품인가 하면 그 제품은 굉장히 활용 가능한 제품이란 얘기야. 즉,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해서 꼭 그걸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no one, 명사 앞에 no가 있으면 그 명사 없다는 얘기야. 즉, 아무도 strap us down. 즉, 누구도 우리를 묶어서 그리고 shop란 말은 밀어넣는 건데 스낵 푸즈니까 간식을 막 밀어넣진 않는단 말이야. 어디에다가? 우리 목구녕에다가. 자, 이거 뭘 뜻하는 거야? 누구도 이 공급이 수요를 결정짓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예를 드는 거에 불과하겠죠. 너무 극단적인 예네요. 누구도 우리에게 소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but 이해가 중요하겠죠. when부터 한 번 봅시다. 제품들이 feel, 채울 때 뭘 채워?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를 채울 때 또는 뭐 할 때? 유혹할 때 어떤 다른 방식으로 유혹할 때 말이야. 먹어라, 먹어라 유혹할 때 말이야. 우리는 can be enticed. 자, 기억나야 돼. enticed라고 하는 건 유도하는 건데 수동태가 유도당할 수 있단 말이야. 뭐 하라고? grab, 움켜주라고. 이때 말한 됨이라고 하는 건 앞에 우리 유혹했던 음식들이겠죠. 왜다라고 하는 건 뭐뭐 이든 아니든 이런 얘기야. 뒤에 we believe라고 하는 걸 삽입절로 묶어도 관계없겠고요. 또는 believe 뒤에 대시 생략돼서 문장이 오는 걸로 봐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삽입절로 볼게요. 이때 말한 대인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음식들이겠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이든 관계없이 그런 음식들을 움켜주도록 유도받는다는 얘기야. 자, 정답 나왔죠. 좋다, 나쁘다. 다른 말로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니까. 정답은 여기 있는 유익함이 되겠죠. 따라서 2번 정답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영양은 중요합니다. 수어머취니까 아주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어디에? 우리의 건강에. 자,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whether or not이 문두에 나와서 이렇게 주어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뭐뭐가 인지 아닌지는 즉, 우리가 give in, 굴복하는지 굴복하지 않는지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현대적 킬러. 이미 많이 나왔죠. 현대적 킬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유혹하는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말하겠죠. 맛있는 매력적인 음식들에 굴복할지 굴복하지 않을지 이것이 depends on 하면 어디 어디 달려있다는 얘기죠. 뒤에 보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그 품목에 달려있다는 건데 가운데 삽입이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엄청난 정도 범위까지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대적 킬러 즉, 우리한테 유혹하는 맛있는 즉, 영양가 없는 그런 음식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걸 소비하는 품목 자체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이런 거에 현혹당하지 말라고 말하는 글처럼 보입니다. 이걸 핵심 요약을 보도록 하죠. 어떤 소비재 즉, 음식을 말하겠죠. 접근이 쉬울수록 우린 그걸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때 문제는 그 음식의 유익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맛만 보고 섭취하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섭취할 때는 조심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데이 47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계신다면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거고요. 복습 필수니까 꼭 하시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